여러분, 안녕하세요. 허쌤입니다.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. 우리 허랭귀지스쿨 구독자 여러분,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한국 사람들은 설날을 두 번 보내는 것 같아요.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사실 한국에는 신정과 구정이 있습니다. 진짜 달력의 1월 1일, 그때를 우리는 신정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때를 신정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신정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또 뭐 송년회처럼 신년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합니다. 그리고 구정은요, 음력 1월 1일을 말해요. 그때는 한국의 정말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지요. 그때를 우리는 구정이라고 부르고 명절처럼 좀 길게 쉬면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. 자, 우리 이렇게 새해가 오면 보통 사람들은 뭘 해요? 그래서 목표를 세워요. 그래서 뭘 꼭 할 거예요. 나는 2020년에 무엇을 꼭 할 거야? 뭘 꼭 하겠어? 이런 것들이 우리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저는 2020년에는 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2019년에 지키지 못한 목표인데 올해는 꼭 지켜보고 싶어요. 헬스장에 새해가 되면 항상 그때 제일 사람이 많다고 하지요. 한 1월 20일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고들 합니다. 하지만 저는 꼭 할 거예요. 여러분은 2020년에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? 아직 목표를 세우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 댓글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한국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, 우리 올 한해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같이 해봅시다. 네, 우리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